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앞으로 3주 동안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강화했습니다. 새 자택격리 명령으로 불리는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주간 이어집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1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 같은 행정명령 강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LA 카운티 주민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 또는 룸메이트를 제외한 어떠한 모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모임이 금지되는 것인데 수정헌법상 인정되는 야외 예배와 집회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업은 그대로 유지되나 입장 인원의 제한을 받습니다. 필수 업종은 정원의 35%까지 손님들의 입장을 허용하며 비필수 업종의 경우 정원의 20%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미용실과 네일케어 등 개인관리업종의 경우 정원의 20%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도서관 역시 정원의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직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6피트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해변가와 공원의 입장은 허용되지만 가족 위의 모임을 갖는 것은 야외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 역시 가족 구성원 이외의 라운딩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연말 연시를 맞아 가족 구성원 이외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고 전면적인 셧다운과 같은 수준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가족 이외의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